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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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꽃장에 문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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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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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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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흰 밖에서 따로 물어간다는 길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야... 이런... 이 길이 다 있었네 어휴 이 길을 구입해 야 이거 뭐 점점 불어오는다 이거 못가는거 아니다 이거? 이게 아닌데 이거 아이고야 아 이거 차는 댕기 못했겠네 댕기 못 댕겼어 댕기 못 댕겼어 와 매워 내 개파이네 길은 길이래 길이 아니로다 차가운 것 같다고 자자기가 있다 아이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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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경차는 꿈도 못 꾸는 길이로 가 대단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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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긴 좋네 과연 이걸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대단한건 대단해 굳이 아이쿠이요 소형차는 꿈도 꾼도 못하는 것 야야야야야 아이고야 좋다 역시 가만히 있어 몇 분이야 19분